나는 흰밥을 먹을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죽도 먹을 수 없게 됐다 이거 부금이 좀 너무 저기라서 편의점에 와서 흰 쌀로 돼 있는 것들을 보면 먹고 싶지만 먹을 수가 없다 라면도 빵도 이제는 먹을 수 없다 금지된 정제 탄수화물 혈당을 조절할 수 없는 병이 내 몸에 뿌리를 뻗고 있었다 어느 당뇨인의 고백 독백 당뇨 초기인데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왜 그동안 이런 식생활을 해오신 겁니까? 왜 이런 식생활을 해왔냐고요? 난 공장 야근 이교대 후 몸에 힘이 없어 대충 떼운 라면 더 안 먹어? 응 배불러 아깝게 시리 음식을 남기는 게 아까워 억지로 우겨 넣은 음식물 찌꺼기들 맛있는 걸 먹고 걸린 거라면 원망도 안 하지 버스 안까지 와서야 하고 그래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난 혈당을 재려면 이런 의학기구를 써야만 한다 손을 따고 바늘을 갈아 끼우고 엄지 끝에 댄 뒤에 차극! 체 한 손을 바늘로 따듯이 피를 내서 혈당지에 피를 떨어뜨린다 툭! 툭! 그 용지를 혈당 체크기 안에 넣고 5초를 기다린다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125 이런 쌍 오늘도 공복 혈당 110이 넘었다 이런 씨발 알콘솜으로 엄지를 문지르며 노트에 시간과 혈당을 적는다 이 행동을 식사 전 식사 후 2시간 무언가 먹었을 때 운동 후마다 반복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덟 번 이상 나는 손가락을 쑤신다 엄마 이거 응? 당뇨인도 먹을 수 있는 도넛이래 고마워 근데 딸아 이런 거 이제 사오지 마 마음은 알겠으니까 아 그래도 엄마 먹으라고 준 건데 자식들이 간식을 못 먹게 된 내가 안타까웠는지 자꾸 뭔가를 사준다 저번 주에 둘째 아들 녀석은 택배로 방탄커피를 부쳐보냈다 당뇨인들 전용 간식은 일반 간식보다 비싸서 밀가루와 설탕을 못 쓰니 재료값이 꽤나 비싸다 난 이걸 먹으면서 솔직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 아니 사실은 아 방탄커피 맛있네 자식들 돈 모으는데 발목을 붙잡기가 싫다 뭔가를 먹었으니 아휴 힘들어 아휴 뒤질 것 같아 아파트 계단 오르기는 돈이 안 드니 최고다 최상층에 오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1층으로 이 짓을 다섯 세트를 반복한다 아휴 이제 혈당이 좀 돌아오네 운동을 하면 눈에 띄게 혈당이 내려간다 물론 완치는 아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혈당 노트 내가 눈 뜨지 않는 날까지 여보 당신 너무 말랐어 또 이 소리다 빡세게 관리를 시작하자 60kg을 넘었던 몸무게는 40kg대가 되었고 아휴 또 줄었네 어떻게 지방을 채우지 주변에서 보기 안쓰럽다 대단한 독기라는 소리가 들렸다 노력하는 나에게 칭찬 같아서 마냥 듣기 싫은 건 아니다 당뇨병 자체보다 당뇨합병증이 무서운 것이다 당뇨가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뇨 환자 40%가 증상을 보이는 당뇨병 성막막병증 이게 눈이 맛이 가요 눈이 맛이 갑니다 눈부터가 시력이 안 좋아지고 눈이 흐릿해지면서 실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단기간 손발을 잘라야 될 수도 있어 코도 잘라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합병증으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투석도 해야 된다 당뇨합병증 시력이 극도로 저하가 되면서 실명 가능성이 올라가고 신장이 악화되고 상처 치유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어디 커터칼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베었어 피가 나 근데 피가 안 멎어 그리고 발에 특히 발에 상처가 잘못 나면은 발을 잘라야 돼 그 정도로 무서운 게 당뇨병이다 유전성 당뇨라 존나 건강하게 살다가 30중반대부터 갑자기 당뇨가 시작된 사람이다 좀 오버가 심하네 내용이 당뇨 판정 받을 때 한 달에 55kg이 빠져서 해골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 수치가 380이 넘더라 거의 인간 설탕이야 설탕인간이야 그냥 이 사람은 찍 찔러가고 피가 딱 나오잖아 빨아먹으면 그게 달아 찐득찐득한 몸이 꿀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며칠만 늦게 왔으면 난 정말 폐혈증이 와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식습관을 개선한다고 나서부터는 혈당이 100에서 110 사이를 유지하고 지낸다 난 손 절대 안 따고 흰밥 잘 먹는다 적당히 단 건 괜찮은데 특히 당에 존대는 거 과당이 들어간 음료수 초콜릿 설탕 덩어리 먹으면 존댄다 애초에 몸에서 잘 받지도 않고 당뇨 걸리고 가장 체감되는 거는 지구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전엔 내 스테미나가 100이었다 치면 지금 한 25 남짓? 그 100의 스테미너도 30분 정도 쉬면은 50까지는 차올라서 다시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테미나가 25%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 떨어지면은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저혈당 쇼크가 온다 급하게 밥을 먹고 한 시간 정도 쉬면 한 10까지 차나? 순발력이나 근력은 그대로인데 지구력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 회복도 안 되고 뭘 먹어야 회복이 된다 식사가 고통스러워지고 인간의 산대욕구가 식욕, 수면욕, 성욕인데 그 중에 식욕이 의미가 없어지더라 맛을 느끼는 능력도 많이 잃었고 당뇨가 진짜 무서운 거야 여자랑 관계하는 부분에서도 힘들대 원래는 40분, 50분씩 그냥 아주 스테미나가 넘쳐가지고 길게 롱샥스를 했었는데 하기 전에는 꼭 밥을 먹고 해야 된대 안 그러면 저혈당 쇼크가 와서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갑자기 쓰러져서 복상사할 뻔했다고 그 짓거리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진짜 무서운 병 아닙니까 당뇨?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진짜 혈당이 최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와 웨일 이거 쓰레기네 진짜 이거 에드가드를 꺼야 되나? 에드가드를 끄고 인터넷 뜨는 속도 자체가 달라 와 아니 거의 관공서급 인터넷 속도인데 웨일 써야겠다 웨일 아 웨일이래 저기 저기 저거 뭐야 지금 내가 크롬이 안 깔렸대니까 엣지부터 쓸게 일단 엣지 쓰고 저거 줘봐봐 그 저 카페 카페 게시판 게시판 어 어 웨일만 걸고 가자 이것도 모바일 버전으로 볼 수 있으려나?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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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자 코트에 더빙 극장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어 코트에 더빙 극장 요번에는 당뇨말고 합 하 인류애가 사라지는 남편 남자친구 아저씨 갖고 못생겨서 뽀뽀도 못하겠어요 다리가 고쳐지는 방법 요거 뭐죠 요거 인류애가 로그인 또 하라고? 아이씨 오늘까지만 웨일을 쓰자 오늘까지만 왜 이랬어 와 진짜 너무너무 느리다 인터넷 브라우저 문제구나 뭐가 문제를 하나? 저는 잘 돼요 인터넷이 지금 내가 이걸 인터넷에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 브라우저 문제가 맞아요 캐시 같은 거 좀 억세우시나요? 음 나 웨일 진짜 오래 썼지 어 그니까 이게 편하더라고 크롬 기반인데 아무튼 가자 인류애가 사라지는 남편 그 사람은 어디 있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 민주 샌빠이 야 저 오빠는 캔커피를 마셔도 모델 같네 야 민준 선배 엄청난 집안이라던데 진짜야? 물려받을 회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취준도 안 하는 거야? 아 아니야 그런 거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2년째 CC로 졸업을 앞두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였습니다 아 지혜야 오늘도 저녁 먹기 전에 늘 하던 거 그거 괜찮지? 어 알았어 뭘 요구하는데? 아 삼촌 저 왔어요 아 민준이 왔냐 오늘 좋은 거 많이 들어왔다 아 여친도 왔구나 아 네 여자 옷은 여자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하니까요 아유 민준아 우리 집도 틀렸다가 샘플랑 거 보여줄게 아 네 이모 선배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의류 도매업을 했었는데 민준 선배는 그 사업을 인터넷 쇼핑몰로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민준이라는 이 사기는 이 오빠가 어 쇼핑몰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우린 도매상가를 돌며 아이템을 찾고 쇼핑몰 오픈 준비를 하는 게 우리의 데이트 첫 코스였다 아 이거 어때? 어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너무 명품 브랜드 카피 같은데 아 그래? 응 이 디자인 이번에 디올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잖아 이쁘긴 한데 입었다가 짭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쟤야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5년 내로 진짜 명품만 있게 해줄게 아 오빠 왜 그래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건 아니었지만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든든했습니다 우리는 졸업 얼마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쇼핑몰을 오픈했는데요 처음에는 소급 장난하는 기분이었어요 아 미안 상품 촬영이 좀 오래 걸렸네 혼자 바빴지 아휴 아니 택배 3개 보냈어 아휴 힘들어서 어떡해 미안해 오빠가 다행히 하루 3개이던 택배가 30개 다시 300개로 늘어나면서 쇼핑몰은 대박이 났어요 지혜야 주문 또 들어왔어 아휴 나 이제 못 받아 오늘 택배 마감이야 진짜 업무량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난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지혜야 택배를 포장하다가 기절한 날 우리는 병원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임신입니다 어? 예? 임신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압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늘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오빠 지혜야 이제 쇼핑몰은 나한테 맡기고 쉬어 오빠 혼자 괜찮겠어? 아휴 안 그래도 직원 쓰려고 했었잖아 미안해 더 빨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임신이라니 정말 기쁘다 그렇게 저는 쇼핑몰 일을 놓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쇼핑몰 운영이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사무실도 확장하고 직원도 더 고용하게 됐죠 아 그래 그래 나중에 공 한번 쳐자고 어 내가 이따 다시 연락할게 남편은 날로 날로 잘되는 사업이 사업으로 인해 접대다 뭐다 바쁘게 지내게 되었어요 바쁜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둘째도 생겨서 매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어 어 어 오빠 집에 안 온다고? 저녁 밖에서 먹는다고? 아휴 알겠어 자연히 남편과는 대면대면해졌지만 뭐 사업이 잘 되니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이게 왜 안돼 곧 애들 오는데 시큰일났네 급히 출력해야 될 서류가 있었어요 집에 있는 프린터가 말을 잘 안 듣더라구요 다행히 쇼핑몰 사무실이 생각이 나서 남편의 회사로 갔죠 그리고 남편 자리를 찾았어요 어 사모님 오셨어요 아 사장님 외근 가셨는데 아 괜찮아요 그 오빠 자리 어딨어요? 저 프린터 좀 잠깐 쓰려구요 아 네 그러세요 자리를 비운 남편 컴퓨터 스크린에는 낯부끄러운 영상이 띄어져 있었어요 어 뭐야 이게 오빠도 진짜 나이가 몇인데 회사에 저런 아휴 야동을 봐 솔직히 화가 났다기보다는 어이가 없고 좀 우스웠어요 그런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영상 속에 남자의 얼굴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랄프야 이거 왜 잘렸니? 이거 다음 편도 있어 잠깐만 빨리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어 빨리 갖고 와 어 궁금해 빨리 갖고 와 어 빠르게 가지고 와 세상에 남편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야동을 찍어 야동 진공이 된거야 야이 세상에 미쳐 돌아가네 진짜로 어? 이미 채웠어 링크 좀 줘요 어 빨리 올려 빨리 어 빨리 올려 빨리 야 이거 이거 저 감질내서 감질라서 쓰겄냐 어 빨리 보자 빨리 야 이거 남편 미친 새끼네 이거 개새끼가 이거 근데 얼굴값 하는구만 민준선배 와 CC부터 해갖고 오랫동안 연애하고 와이프 이용해가지고 이용했다기보다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또 기왕이면은 어? 아 근데 진짜 약간 극효율 남이다 극효율 남 맞지? 효율을 엄청 찾는 민준선배네 좀 무섭지 않아? 이런 스타일이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그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어 모델을 못 구하니까 여자친구를 모델로 쓰는거야 애초에 난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 응 애초 여기서부터 잘못된거야 사귈때 뭐 겸사겸사로 사귄거야 지금 그렇지 않아? 와이프한테 일 졸라 시키고 데이트 시작할때 피팅모델로 쓰고 여자를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거는 아주 그 나쁜 알파메일에게서만 나오는 행동이에요 볼게요 아니야 그럴리가 닮은 사람일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리 없다고 하지만 폴더를 열어보고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순간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더군요 폴더 폴더 가득한 수많은 파일들 남편과 여자들의 더러운 사진과 영상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폴더별로 여자를 정리해놨구나 개새끼네 이거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저는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오더군요 여보 왜그래 혹시 셋째 어? 제가 뭘 봤는지 알게된 남편은 횡설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어? 잠깐만 나 믿지? 자기 놀랐구나 그 이게 친구들이 나랑 닮았다고 보내준 그 일본 배우인데 그게 아니라 페이크? 디페이크? 디페이크? 어? 그런거 누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아이 참 미안해 내가 죽일놈이야 미안해 자기야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보니 남편은 그 이상 발뺌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의 옷과 물건들을 볼 때조차도 저는 역겨웠어요 그의 역겨운 행동에 늘 구역질이 났고 같이 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남편은 매일같이 싹싹 빌었어요 퇴근하고 와서 내 방 앞에서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된다는거 알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 여자들 다 정리했어 두 번 다시 그럴 일 없을거야 여보 제발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번만 용서해줘 우리 애들이라는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더군요 이혼을 하면 나 혼자서 지금만큼 여유롭게 애들을 키울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 그렇다고 저런 인간에게 애들을 맡길 수도 없고 하지만 전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이야 여보 고마워 당신 용서한 거 아니야 우리 애들 때문이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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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정신 차리고 자랄게 여보 어? 그럼 일단 우리 그 이혼 소송부터 취하자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그렇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결성력 있는 가정 내가 꼭 꼭 그렇게 할게 저는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취하해줬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정신 차릴게 하 내가 이게 정말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할게 여보 응?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집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 어떨까? 새집이라고? 응 당신이 전부터 그 필러트 있는 1층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옆 단지 하나 봐 놨어 응? 그렇게 저는 뭔가에 홀린 듯 남편 말에 따라 집을 보러 갔어요 어때? 당신 마음에 쏙 들지? 어.. 괜찮네 마침 전세기간도 만료되었던 차라 저희는 새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죠 그리고 3개월 후 응? 이게 뭐지? 이혼 소송은 그때 내가 안 했는데 어떤 서류가 와 있더군요 봉투를 뜯어서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제 잘못을 용서하겠다고 해놓고 매일 화를 내고 매일 화를 내고 구박하는 등 저를 핍박합니다 이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합니다 뭐..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전 대본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혼 소송한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받았어? 그럼 더 얘기할 거 없겠네 뭐라고? 내 변호사랑 얘기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울면서 싹싹 빌 땐 언제고 갑자기 저한테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게 이게 맞아요 변호사님 아휴 정말 힘드셨겠네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 맞겠죠? 울면서 잘못했다고 빈 것도 전부 다 귀책 사유를 저한테 돌리기 위한 연기였던 거였죠? 그 외에도 목적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취하 후에 전세 계약을 새로 하셨다고 하셨죠? 혹시 자금 내역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계약은 남편이 잘 모르는데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며칠 후 의뢰인으로부터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님 어떡해요 아파트 전세 자금에 저희 돈이 한 푼도 없대요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요 남편이 전세금 다 꿀꺽했어요 원래 이전 집 전세 보증금 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가 쇼핑몰로 번 돈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은행 대출이었는데요 전세금을 옮기면서 저희 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자기 엄마한테 이체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추가로 받아서 채워놨더라고요 그럼 지금 집 전세금은 다 은행 빚이라 분할할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겠네요 이체한 돈은 원래 자기 엄마한테 빌렸던 걸 갚는 거래요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시댁에서 뭘 받은 적이 없었는데 네 그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될 겁니다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기 위해 소취하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니 반소를 제기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위자료를 한번 청구해 볼게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한번 용서하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는데 제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요? 민법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아마 이 조문을 악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후 용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충분히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저희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판에 들어갔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깨끗이 용서하겠다고 해놓고 그이를 트집잡아 두고두고 우리 의뢰인을 구박하고 핍박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잘못을 깨끗이 용서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거죠 예상대로 재산 분할이 관건이 되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본인 어머니에게 N억 원을 이체했는데 이 돈은 사회 행위 위치소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사님 빼돌린 게 아니라 쇼핑몰 차릴 때 어머니가 대준 돈을 갚는 거라니까요 그걸 갚고 나니까 남은 재산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그 차용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 주시죠 그리고 그날 대상이 되어야 할 재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죠 뭐요? 아니 그 얘기가 왜 여기서 나와? 여기 해당 쇼핑몰의 사업자 가치를 감정평가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어머니에 대한 채무를 명확하게 입증해내지 못했어요 다행히도 법은 제 편이었죠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남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쇼핑몰 사업자 가치의 50%의 위자료 두 아이의 친권 양육권과 이에 따른 양육비를 저는 받게 되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유레인님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솔직히 소장을 받았을 때는 숨이 턱턱 막혔는데 내가 저런 남자한테 속았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들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젠 정말로 전 강한 엄마가 되어보기로 생각했어요 도와주신 보람 느낄 수 있도록 멋지게 살아볼게요 든든하게 미소 짓는 유레인의 앞에 이제는 좋은 일들만 기다리고 있기를 기원했다 참교육이다 참교육 감동적인 이야기였어 아니 이 새끼 개새끼네 아니 진짜로 여자들도 이거 잘생긴 남자만을 너무 쫓으면 안돼 이게 이 새끼가 나는 쎄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민준이라는 새끼가 대학 cc 때 자기가 그 중에서 이쁘고 괜찮고 내가 잘 구슬릴 수 있는 내가 가스라이팅 할 수 있고 내가 손쉽게 이렇게 좀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쥐흔 할 수 있는 여자를 물색을 했을 거야 그게 이 의뢰인이었겠지 그러니까 부탁하면 다 해주는 거야 이 여자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쇼핑몰 사업에 애초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그 쇼핑몰 사업에 할 때 이제 돈도 아끼고 할 겸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게 와 역겹다 이거 민준이 이거 아무튼 코트의 더빙극장 이렇게 또 코너 속의 코너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화 기반의 변호사 웹툰이야 재밌더라고 더빙극장 할만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또 카페에 또 많은 또 업로드 해주시면은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시경 결혼식 그 공부 며칠이야 그거 7월 24일에 아 진짜로? 7월 24일에 분량이 많이 밀렸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기를 잘 안 타는 내용들로 내가 오슈를 하다보니까 차례대로 좀 해보려고 성시경급 가수 부르잖냐 친구? 이거 다음이지? 갈게요 요 아 아 이렇게